안녕하세요. 자연주의 피부연구소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네요. 가을은 참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죠? 저는 이런 계절에 감수성이 진짜 풍부해져요. 하지만 늦가을로 접어들수록 찬바람도 많이 불어와서 아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사실 가을은 모든 여자들의 원수! 화장대 앞에 가는 중간에도 얼굴이 쩍쩍 갈라지고 당겨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당김의 계절! 피부에 가장 쉽게 수분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미스트다? 저도 미스트 한 개씩은 늘 가지고 다니는데요. 근데 미스트만으로는 피부 속 수분감을 다 채워주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금방 날아가서 오히려 건조함이 더 자주 찾아와요. 사무실이나 실내에서는 뿌리기도 어려워서 수분감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단계! 기초 리치 케어만 꾸준히 따라하셔도 귀찮은 미스트가 필요 없는 가을과 겨울을 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토너와 화장솜을 준비해주세요. 화장솜은 넓은 면적이 자랑인 시루코트를 사용했습니다. 닦아낼 용도가 아니라 케어 1단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화장솜을 토너로 충분히 적셔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장솜과 토너를 같이 활용하면 토너 성분이 금방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촉촉한 수분을 공급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토너를 적신 화장솜을 얼굴에 얹어두고 잠깐 눈을 감고 쉰답니다. 유세린 토너는 약산성에 저자극의 순한 토너라서 스킨케어용으로 아주 좋아요. 파라벤, 향료, 색소 모두 다 무청갈합니다. 토너가 피부에 흡수될 때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화장솜을 떼어주세요. 피부결 방향대로 안에서 바깥으로 화장솜을 닦아주면서 전체적으로 피부를 토닥토닥 정돈시켜주세요. 찬 바람에 고생한 피부가 진정될 수 있도록 두드려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얼굴과 손에 남은 토너는 목이랑 손등에도 골고루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우리의 손과 목은 소중하니까요. 다음은 에센스를 바를 차례입니다. 제가 사용한 에센스는 더마리프트 인텐시덤 파란 네크로엑스 비타민 세럼 제품이에요. 바람에 치여서 칙칙해진 피부를 구해줄 이 비타민 세럼은 특이하게 파란색이에요. 하지만 인공색소를 첨가한 파란색은 아니랍니다. 네크로엑스와 비타민 B5가 함유되어 있어요. 충분히 덜어낸 비타민 에센스를 얼굴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톤업팩으로 이미 피부를 정돈해뒀기 때문에 에센스가 잘 흡수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에센스가 잘 흡수됐다면 닥터자르트 시카크림을 발라줄게요. 시카크림은 다른 크림들과는 좀 다르게 좀 되직한 제형이에요. 저는 이런 제형의 제품을 좋아하는데요.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랄까요? 세럼 다음 단계는 조금 유분감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이 제품이 발림성이 좋아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꾸덕꾸덕한 질감이어도 피부에 걸리는 게 없이 바를 수 있어요. 또 이 크림은 밀리는 느낌이 없어서 정말 좋아요. 약간 연고를 바르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딥시 워터풀 리치크림입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큼 덜어서 얼굴에 콕콕 부위별로 발라주세요. 저는 이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된 느낌이랄까요? 부위별로 발라줬다면 둥글둥글 펴발라주세요. 유분감이 있는 제품이니까 넓고 얇게 잘 스며들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의 온기를 활용해서 피부에 잘 흡수시켜줄게요. 리리코스는 수분크림이 유명한데요. 여름에는 기본 수분크림으로도 충분했지만 환절기에는 유분감이 있는 리치크림을 사용해요. 이렇게 유진이의 기초 리치케어 4단계 잘 보셨나요? 화장도 훨씬 더 잘 먹고 얼굴도 당기지가 않아서 항상 중요한 약속이 있는 전날에는 수분 리치케어 4단계를 꼭 해준답니다. 평소에도 비슷한 단계를 해주지만 그때는 수분감을 많이 채워줬다면 환절기에는 영양과 수분을 동시에 채워줘요. 또 성분도 꼼꼼히 살펴서 얼굴 톤을 한 톤 화사하게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을 참고하세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정보 가득한 피부케어 방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